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민등록을 둔 여성 중 올해 7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의 출산모가 대상입니다. 국민행복카드의 임신·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여야 가능하며 산부인과, 한의원 등 회복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